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팝송 노래방 자 모두가 아는 곡 오늘 준비했습니다 It's now or never 영화 그 노래 자체 광고 배경음악 그 다음에 번안 그런 곡으로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영어로 불러옵니다 자 오늘 인생 팝송 한 곡 알고 계신 것처럼 팝송도 부르고 발음도 잡습니다 간단하게 그 안까지 먼저 싹구 출발할게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곡의 제목이에요 It's now or never 그래서 이 곡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Elvis Presley가 영어가사를 이렇게 따로 의뢰를 해가지고 불렀어요 It's now or never 그런데 이 Elvis Presley는 참고로 42살에 사망을 했습니다 1977년에 죽었고요 Elvis Presley는 1956년 Heartbreak Hotel 이것도 노래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 곡으로 데뷔를 했고요 같은 해 첫 번째 영화 Love Me Tender Love Me True 이 곡으로도 상당히 유명하지만 영화배우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1958년도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미국이 한때는 징집제였었죠 그 다음에는 지금은 모병제로 바뀌었고요 자 그래서 독일에 주둔할 때 마리오 란사라고 하는 또 이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미국 시민이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래가 있어요 오 나의 태양 이라는 곡이에요 이게 오고요 솔레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다 태양이란 뜻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파라솔이라고 할 때 그 솔도 바로 태양 옆에 두고 있는 것이다 해서 파라솔 그래서 솔레 그 다 들어가면 태양이란 뜻이고요 미오는 마이 이란 뜻이에요 마이 나의 태양 그래서 원래 이 곡을 듣습니다 오페라 버전으로 오 솔레미오 물론 이게 뭐 오페라까지는 아니지만 이탈리아 가곡이었죠 그래서 이 마리오 란자라는 사람의 곡을 듣고 바로 누가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여기에 가사를 붙여달라고 의뢰를 해서 가사는 한 30분 만에 나왔고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 곡을 불렀고요 1980년대에 존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이 똑같은 곡을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이게 빨간 글씨로 나오는데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now or never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 버전으로도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1960년 it's now or never 발매되고 난 다음에 2500만 장 이상이 판매됐습니다 엄청나죠 1960년 미국에서 5주 동안 1위 했고요 영국에서도 8주 동안 1위를 했다는 거 슬쩍 한번 봐주시면 될 테고 원래 오솔레미오라고 하는 이탈리아 가곡에 그렇죠? 영어 가사를 붙인 거다 요거만 알아도 교양이 팍팍 쌓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국어 번역 가볼까요? 지금 아니면 영혼이 안 돼요 와서 나를 꽉 잡아줘요 키스해주세요 그대요 오늘 밤 나와 함께 해줘요 이런 식으로 노래에 맞게 한번 제가 바꿔봤고요 이렇게 부드러운 미소 그대를 처음 보았을 때 이거예요 내 마음은 사로잡혔고 내 영혼은 굴복했어요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자 여기입니다 일생을 보낼 각오도 돼 있어 당신 이제 곁에 있어 드디어 그 시간 여기 있네요 한국말로 해놓으면 약간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하지만 영어 가사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원래 이탈리아 가곡이라 정말 멜로디도 분명합니다 자 영어 가사와 발음 지금부터 어떻게 어떤 뜻인지와 가사 요거에 대한 발음을 확실하게 잡아가세요 평생 여러분의 인생 팝송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그것은 이게 시간을 보여줄 때 it가 쓰여요 it's now 지금이에요 it's now 혹은 결코 아니에요 라는 얘기니까 지금 아니면 영원히 안 돼요 라는 뜻이에요 자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이게 it's라고 하지만 실제 정확한 발음이 이거지만 노래 들을 때에는 it's now or never it's now처럼 it's를 불러도 상관 없으세요 it's now or never 그래서 이거 all 해도 되고요 it's now or never 아시겠죠 it's now or never 자 그럼 영어 먼저 뜻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발음 잡아 드릴게요 come 와서 hold 잡아요 me 나를 꽉 해서 fight 자 나한테 키스를 해주세요 kiss me 입맞춤을 해줘요 나의 사랑하는 이요 그래서 여기서 커머 같은 게 원래 있는 거예요 부른 거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darling 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be 동사 맨 앞에 쓰이면 무조건 뭐예요 그렇죠 예 어 그런 동작을 하세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be mine 내 것이 되어주세요 tonight 오늘 밤 됐죠 내일은 tomorrow will 일 거예요 be 될 거예요 너무나 to late 늦을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to는 역시란 뜻도 되지만 얘가 어떤 뜻이 있어요 그렇죠 예 바로 너무나 라는 뜻이에요 특히 뒤에 뭐 too hot 너무나 덥다 라든가 too late 너무나 늦었다 처럼 이렇게 뒤에 수식해 줄 수 있는 말이 대상이 나오면 이거는 거의 99% 너무나 라는 뜻 내일은 너무나 늦을 겁니다 지금 아니면 안 돼요 나의 사랑은 mine은 나의 love는 발음이 love보다는 love 나의 사랑은 won't 기다리지 wait 기다리지 won't 안을 겁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w and apostrophe p는 뭐하고 뭐해 합한 말이에요 will plus not에 합한 말이에요 이걸 줄여서 이렇게 발음하고 이렇게 쓰고요 이 발음 절대 want라고 하시면 안 돼요 won't won't라고 발음해야 돼 won't 아시겠죠 네 됐고요 자 내가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우리말에서는 내가 처음 보았을 때처럼 이 때가 맨 끝에 오지만 영어에서는 when이 맨 앞에 온다는 거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when i first saw you 이 발음 진짜 많이 틀리시는데 어쨌든 발음이 좀 있다가 뭐 했을 때 내가 처음으로 보았을 때 당신을 내가 당신 처음으로 봤을 때 그렇죠 뭐와 함께 본 거예요 당신이 어떤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with 같은 거 세련되게 하나 써 주시는 거 잘 쓰셔야 돼요 미소를 띄고 있는 이 영어로 뭐지 이거예요 with your smile so tender 당신의 미소가 그렇게도 부드럽게 그러니까 그렇게 부드러운 당신의 미소를 가지고 있는 띄고 있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나의 심장은 마음은 가슴은 was captured c-a-b-t-u-r-e가 원래 원형이에요 그래서 capture 하면 잡다 포획하단 뜻이고 be가 나왔으니까 포획되어진 상태이다 라고 해서 여기 ed까지 여러분 정리된 거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사로잡혔고 나의 영혼은 그렇죠 내 영혼은 soul은 영혼이에요 surrender s-u-r-r-e-n-d-e-r 까지가 여기까지 원형이에요 항복하다 그래서 나의 영혼은 그렇게 그렇죠 항복을 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당신한테 그렇게 굴복했습니다 자 맨 마지막 i spend lifetime a lifetime은 일생이죠 나는 일생을 소비하다 쓸 수 있어요 이때 id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발음도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i would의 줄임말이에요 i would 우리말로 ~~할텐데 할텐데 내가 당신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일생 내내를 기다려도 좋습니다 그럴텐데 그래서 i'd spend 하는거 이거 반드시 이 표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i would에요 그래서 i'd spend a lifetime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waiting 뭐뭐 하면서 인생을 쓸까요 그래서 spend에 걸리는 ing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 이런거 몰라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자주 등장하니까 그래서 기다리면서 for the right time 적절한 때를 위해서 기다리면서 일생 보내도 좋아요 내가 찾는 진정한 사랑을 내가 그렇게 얻을 수 있다면 재밌는거는 lifetime 운율이 맞죠 right time 그래서 이렇게 운을 맞추면 노래 부르기가 쉽고 내가 아는 언어가 아니라도 귀에는 싹싹 들어옵니다 그쵸 i spend a lifetime waiting for the right time 이렇게 가니깐 당연히 귀에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도 rhyme 맞아요 now that 제가 알평문청에서도 설명 많이 드렸죠 알아두면 평생 써먹는 영문법 총정리 이제 뭐뭐이니까 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you are near 이거는 알고 계시죠 이미 이 apostrophe are 하는 것은 are 그쵸 are 이거 있죠 요거의 줄임말이 apostrophe are you are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near 당신이 근처에 있으니 the time is here 이렇게 일부러 맞춘거에요 가사를 그렇죠 30분만에 쓴 가사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아주 쉽지만 귀에 쏙쏙 감겨요 그래서 바로 그 시간이 여기 있어요 마침내가 at last 이거 제가 노래도 들어보라고 권장해드렸죠 누구 노래였어요 etta james의 노래 중에 at last 라고 하는 멋진 곡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요 그죠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rhymed 마주었고 이제 당신이 근처에 있으니까 평생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내가 기다렸던 그 시간이 여기 있네요 결국에는 예 예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일생의 love of my life 일생의 사랑을 기다릴 그런 마음의 준비까지 했으나 이제 당신을 보니 아 나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군요 그게 다예요 자 이제는 발음 잡아드리고 함께 노래 부르시면 끝납니다 예 어려운 부분 없죠 자 그러면은 발음 네 영어 가사와 발음 중에서 이번에는 가사의 뜻은 아셨으니까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it's 라는 발음이 정확하지만 노래 부를 때는 it's it's 처럼 부르셔도 돼요 it's now or never 이거 r 발음 l 발음 l 발음 r 발음 있죠 ver 하는 발음 살리셔야 돼요 it's now or never 아시겠죠 never 이루어지면 약간 노래 부르는 맛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와서 뭐해요 할 때 주의하세요 이거 제가 d 발음을 이렇게 여기에서 가로 쳐 드렸죠 이거는 실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링크를 남겨 드릴 텐데 그때 들어도 얘를 it's now or never come hold me tight 이렇게 노래 못 불러요 come hold me tight 해서 hold 를 길게 하셔야 돼요 hold me hold me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끝에 자음으로 끝나면 뭐다?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받침으로 들어가구나 그래서 얘도 tight 이게 아니라 tight처럼 제가 ㅅ 받침으로 넣어놨죠 얘를 그 이유는 뭐냐면 tight 얘보다는 tight 하고 받침으로 들어가는 표현이 훨씬 더 좋더라 실제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kiss me 나한테 입맞춤을 해줘요 my darling 이것도 달링 보다는 darling darling 따라해보세요 darling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be mine 내 것이 되어주세요 오늘 밤 tonight 자 여기까지 함께 불러볼게요 따라해보세요 따라 따라라라따다다 이거거든요 it's now or never 시작 it's now or never 천천히 해드리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it's now or never come hold me tight 제가 천천히 불러도 hold me tight 이렇게 안 하잖아요 it's now or never come hold me tight kiss me kiss me kiss me kiss me 다 kiss me my darling be mine tonight 되셨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it's now or never come hold me tight kiss me my darling be mine tonight 저쪽까지 자 그 다음에 tomorrow 이거 tomorrow 가 아니고 tomorrow 뭐 엑센트 했고요 tomorrow 이렇게 바르면 돼요 tomorrow tomorrow 가 아니고 tomorrow 에요 tomorrow will be b를 길게 하시면 좋아요 이거 파란색으로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러면 자 이런 색깔 어떤가요 자 will be too late 아시겠죠? it's now or never 반복되죠? my love won't wait 발음 주의하세요 이거 절대 love 하지 마시고 love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love 사실 이렇게 발음하는게 제일 좋긴 해요 my love 하시겠죠? 러를 길게 하시는게 my love 보다는 love my love 그렇죠 그래서 it's now or never my love won't wait 하시겠죠? 발음 절대로 want 아니고 won't my love won't wait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발음해요 왜? 달리 발음하면 다른 뜻이 되니까 예를 들면 얘를 want라고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런 발음이 되겠죠 얘는 want 원하다가 되는거에요 이거 전혀 다른 뜻이 되는거죠 반대뜻이 네 나의 사랑을 기다리길 원한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my love won't wait 그죠죠? 네 be mine tonight 자 그 다음에 네 tomorrow will will be will be will 를 길게 tomorrow will be too late is now or never my love won't wait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기가 반복되는 후렴구에 해당하는걸 먼저 불렀구요 when i when i first saw you 뭐 한단계 높여서 부르셔도 되구요 with your smile so tender 자 그래서 when i인데 잘 보세요 when i가 합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when i when i when i when i when i when i 무슨 나이? when i 이렇게 연음이 된다는걸 알아두셔야 여러분 연음 표시한 답은 이 색깔로 해드릴게요 when i first saw you when i first saw you 이게 발음 아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발음은 절대로 이 발음을 정말로 많은 분들이 so 라고 발음하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절대 so 아니에요 saw에요 보았다 saw에요 saw no 얘는 틀린거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틀린거고 saw 여기 있는 것처럼 oh saw 이 발음이 맞는거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맞더라 라고 하는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when i first saw you 딴따라란 아니면 when i first saw you 이게 더 좋겠네요 엘비스 프레슬린 그런 스타일로 부르니까 when i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when i first saw you when i first saw you 됐죠? 따라라따란 따라라라 when i first saw you with your smile so tender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됐죠 여러분? 자 when i first saw you 그 다음에 얘도 with, with, with 뭐 이런거 아니에요 전부 다 with, with, with with, with with your smile with your smile with your smile 그래서 이거 your smile 인데 발음이 smile smile with your smile so tender 아무리 급해도 얘를 so 라고 하지 않습니다 so 라고 하셔야 돼 정작 이 발음을 so 라고 하셔야 돼 여기는 이 발음이 아니고 아시겠죠? tender는 부드럽게 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린 love me tender love me true 라고 하는 곡도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발음 되셨죠? 다시 한번 여기까지 when i when i first saw you with your smile so tender my heart was captured 그쵸? my heart 이거 my heart 하지 마시고 heart을 길게 하시면 돼요 heart 그러니까 여기를 길게 하고 t 발음을 잘 안 들리게 하면 노래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heart was 빨리 하면 heart was heart heart was heart was twas 처럼 말하면 하셔도 되고요 Elvis Presley는 여기서 음을 끊으려고 my heart was captured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t 발음이 살짝 들리실 거예요 my soul surrendered captured my soul surrendered 됐죠? 나의 영혼은 발음이 soul 아니에요 soul 이고요 그 다음에 surrender 이게 레 액센트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액센트 있어요 surrendered 굴복했습니다 라는 얘기 여기까지 불러볼까요? when i first when i first saw you with your smile so tender my heart was captured my soul surrendered surrendered 됐었죠 여러분? 그 다음엔 i'd spend a lifetime waiting for the right time 잘 보세요 이게 apostrophe d 발음이 있잖아요 이거는 i would의 준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빨라도 i'd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i'd i'd 이 정도예요 아시겠죠? i'd spend 이렇게 안하고 i'd spend i'd spend a lifetime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i'd spend a lifetime i'd spend i'd 까지만 하셔도 좋아요 i'd spend a lifetime 그 다음에 이 발음도 life time 이게 아니라 lifetime life 위치아린 입술 lifetime 아시겠죠? waiting for the right time 이 발음만 하나만 주의하세요 제가 ring waiting waiting 그래서 이 발음이에요 그래서 t 발음이 어디예요? 모음 사이에 끼면 무슨 발음이 변한다고요? ㄹ로 변한다 그래서 100% ㄹ이나 r 발음은 아니고 플랩 사운드라고 하는데 어쨌든 따라해보세요 waiting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waiting for the right time 이거 right time 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이 t 발음 사이 발음 그 ㅅ 있죠? ㅅ 이걸로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받침으로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거 안 집어넣어 주시면 right time 노래 못 불러요 그래서 i'd spend a lifetime 그 다음에 여기도요 spend on 얘가 붙어버리면 spend the처럼 발음되요 s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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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하셔도 돼요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노래 부르기 편하고 얘는 뭐 설명만 너무 많이 드렸죠 얘가 spend가 아니라 왜 spend가 되는지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됐죠? i'd spend love i'd spend a 이렇게 얘기하죠? i'd spend a lifetime waiting for the right time now that you're near 이것도 발음 똑같아요 now 이거 now that you 이렇게 안 하잖아요 now that 이거 that이라고 하잖아요 이 발음이나 여기 나오는 right 발음에 ㅅ 받침 들어가거나 똑같은 발음 유칙 이걸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now that you're near 그래서 니 만 길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길게 발음하시고 er 잘하는데 그 발음만 하시면 돼요 now that you're near 아시겠죠? near 이렇게 하시면 중간에 어발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the time is here at last 이것도 at last 이러지 마시고 at처럼 받침 들어간 거 that이나 at이나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안에 발음 규칙이 정말 많다는 뜻 at last 발음 거의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at last 들릴랑 말랑 그래서 I spent a lifetime waiting for the right time now that you're near the time is here at last 하면서 노래가 반복되죠 as now or never 하면서 다시 앞으로 가요 come hold me tight 그쵸? 그 다음에 kiss me my darling be mine tonight tomorrow will be too late is now or never my love won't wait when I first when I first saw you with your smile so tender my heart my heart was my heart was captured my soul surrendered I spent a lifetime Spend어도 좋고 Spend어도 좋아요 I spent a lifetime waiting for the right time 아시겠죠? I spent a right time waiting for the right time now that you're near the time is here at last 자 이 정도면 연습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이 부분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될 테니까 뭐 기껏 해봐야 한 1,2분 정도 밖에 안되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42살에 안타깝게도 죽었습니다 1977년도에 사망했고요 본인의 자택이 있어요 이게 그 태어난 집은 아닌데 나중에 이사가서 이제 여기에 살다가 죽은 거죠 그래서 멘피스에 가시면 여러분 그레이스랜드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사망을 했는데 이게 그레이스랜드가 있고 그 앞에 건너편에 버스를 타고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 그레이스랜드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나오시면 밑에 가서 이렇게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레이스랜드에 가서 제가 직접 샀던 그런 바로 CD 그 거예요 이 똑같은 모양으로 아마 링크 걸린 게 엘비스 프레슬리의 공식 계정이거든요 공식 채널 들어가시면 이 모양으로 똑같이 노래가 들리는 그 장면이 보이실 거예요 이 앨범 그대로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레이스랜드 은총의 땅이죠 글자 그대로 그래서 여기 한번 꼭 가보세요 멘피스에 가시면 여기를 꼭 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멘피스라고 하는 도시는요 바로 블루즈의 발상지예요 블루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애환을 노래하는 곡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중심가가 비얼 스트리트라고 있어요 여기도 멘피스에 가시면 꼭 들러보세요 아주 볼거리가 많고 클럽들이 전부 다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고 공연을 어디서든 다 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공연도 하고 블루즈 관련된 공연들 다 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추천을 해드리자면요 재즈의 본고장은 바로 발상지가 뉴얼리언스입니다 원래 프랑스의 오를레앙이라고 하는 곳 있죠 파리의 왼쪽 서남부쪽에 있는 예전에 그 잔다르크 있죠 여러분 잔다르크가 싸웠던 그래서 영국군을 무찔렀던 곳이 오를레앙인데 그 이름을 따서 새로운 오를레앙이다 그래서 프랑스가 여기에 그 뉴얼리언스를 원래 초창기에 점령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프랑스 사람들이 묵었던 숙소란 뜻으로 이 지역을 그렇죠 프렌치쿼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써있죠 뉴얼리언스 프렌치쿼터 해서 여기가 중심부에요 여기서 축제를 제일 많이 하고 여기 가시면 공연도 길거리에서 재즈 공연 많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영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추천영화는요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의 Love Me Tender는 뭐 재밌긴 하지만 그렇게 막 신나거나 그런 것보다는 약간 다른 분위기입니다 근데 전형적인 엘비스 프레슬리의 느낌이 훅 풍기는 영화는요 Viva Las Vegas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오른쪽에 있는 여자분 있죠 여자분이 Ann Margaret이라는 여자분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라 저는 앨범이 몇 장 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그쵸 Ann Margaret 그래서 Ann Margaret이 정말 엘비스 프레슬리와 궁합이 너무 잘 맞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곡들이 굉장히 아주 귀에 익숙한 곡들도 많으실 거예요 영화 자체도 되게 재밌고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끝 끝 그리고 이 링크는 제가 여러분 댓글이나 참조하실 때 부분에 남겨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가사도요 댓글에 올려드릴게요 하시겠죠 댓글 보시고 가사랑 발음 잡아다가 같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내 인생 팝송 매주 한 곡은 아니더라도 제가 여러분 신청해 오셨던 것들 중에서 유명한 것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해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다음 곡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one summer night the stars were shining bright 이거 알고 계시죠 이 곡을 할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 어떤지 댓글 한번 반응 주세요 다음 시간 뵈요 바이 추천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만히 보면 여기 오시는 분들 반만 구독하시고 나머지 반은 그냥 보고 가시더라고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